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HSK 전문강사 임지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달 HSK 5급 시험 여러분 준비 잘 되셨나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막상 우리 듣기 시험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하신 여러분 계시다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간단한 핵심 포인트와 키워드만 잡아보고 그리고 매뉴얼만 가지고 시험장에 자신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어폰 잘 꽂으시고 그리고 화면 캡처할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요 HSK 5급 듣기 중에서도 대화 듣기와 단문 듣기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전국을 찌르는 키워드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키워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로워진 2017년 상반기에 새롭게 나온 풀이 전략들 공략법들을 제가 한번 비밀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된다 하는 룰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단문 듣기에서 어떤 새로운 경향들이 나왔으며 우리가 어떤 맞춤 공략법을 매뉴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전국을 찌르는 키워드 자 오늘의 주제는 2017년을 가장 핫하게 달구었던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런우 그리고 싱동 인물과 행동 키워드가 가장 많이 또 광범위하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몇 달 동안 나왔던 핵심 키워드들만 제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여기 있는 한자들 여러분이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지금부터 소리 훈련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두 번씩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한자를 캐치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오 지오 외삼촌 지오 지오 외할아버지 외공 랏랏 외할머니 랏랏 구구 고모는 구구 샤오페이져 소비자 샤오페이져 지수 랜윤윤 기술자 지수 랜윤윤 설계사 디자이너 셔지시 셔지시 책임자는요 주의어 ㅅㅌ이재 pueblo 데리운전기사 다이좰 담임선생님, 반주련, 가사도우미, 가정부, 짜정, 짜정 네, 여러분 얼마 정도의 단어를 찾아내시고 읽어내셨나요? 항상 소리를 내주시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시험에 가장 큰 대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여러분 캐치해내시고 또 읽어내셨다면 여러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 부분에서는 우리 외가 식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외삼촌이나 외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여전히 우리 고모나 우리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나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읽기 어려 보이는 조금은 생소한 가족들을 많이 내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여기다 사가자 인원이라고 캐치하셨나요? 이렇게 시, 지아, 저, 른, 유행에 들어가면 다 인물이다 혹은 직업이다 혹은 호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급 단어 선에서 많은 직업들을 또 새롭게 창조해내고 새롭게 조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직업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직업들은 바로 우리 모델이나 우리 딸, 대신하다 할 때 따이에다가 자식, 운전을 뜻하는 자식에서 따온 자 라는 단어가 합쳐서 대, 자, 대리운전기사라든지 혹은 자, 집을 뜻하는 자에다가 정치할 때 정차죠. 정치, 정치할 때 정차. 자, 그 집안의 정치를 대신해 주는 즉 가사도우미 혹은 가정부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 학교 관련 반의 주임님이야 우리 반의 주임님, 즉 담임선생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행동 관련 단어들 한번 화면 보시고요. 역시 소리 훈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를 두다, 샤샹취 샤샹취 파마를 하다, 탕토파 탕토파 태극권을 하다, 다타이지추안 집안일을 하다, 쪄자우 계약을 맺다, 치엔허통 밤을 세우며 야근을 하다, 아오예자반 주식에 투자를 하다, 토지구표 토지구표 옷을 기부하다, 쥐앤이후 쥐앤이후 근육을 다치다, 쥐로우 라상 쥐로우 라상 구급차를 부르다, 쥐오쥐후차 쥐오쥐후차 병원 접수를 하다, 과하오 참 광범위하고 다양하죠 일상생활, 회사생활, 병원생활, 건강생활에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단어들이 많은 동작들이 나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중국하면 떠오르는 취미들 태극권이나 장기를 두는 거 심지어 장문으로도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장기나 태극권 같은 중국 관련 취미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에도 아까 우리 가정부, 가사도움이 나왔었죠 뭐 하려고 불러요? 쥐아우, 집안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이런 행동들 또 머리카락, 이발소에 가서 리파디엔에 가서 탕, 더우파, 머리를 파마한다든지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자르다, 지앤, 더우파 지앤, 더우파, 머리를 자른다든지 심지어 줄여서 뭐라고도 해요? 지앤, 파, 혹은 탕, 파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사나 경제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장문으로 한번 나왔었던 아오이에 밤을 새우다 라는 표현이 함께 나왔던 거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 회사 간에 계약을 맺거나 혹은 이거는 집주인하고도 많이 맺는 거죠 계약을 맺다, 치엔, 허통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고 주식 이야기가 두 달 연속 나왔었어요 우리 구폐, 구폐라고 하죠 더우즈라고도 하고 혹은 꼬말, 구매한다라고도 하는데 펑시엔 헌다, 펑시엔 뭐가 커요?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심, 신중하게 꼬말, 구매하는 게 좋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두 번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특별한 게 나왔던 게 바로 이렇게 기부하다 자선기구, 스샨찌고에 우리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하자 쯔엔 조쯔이자 뭐야 우리 한번 기부해보는 거 어떨까 라는 식의 특별한 경제 행활도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은 언젠가는 듣기나 작문 파트에서 꼭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이나 건강 생활에서는 찌로, 근육 이야기가 몇 달 연속해서 계속 등장했었고요 그 밖에도 지오후, 즈어 우리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간 다음에 쪄어 한두어 셔우, 쑤어 많은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경과를 지켜보는 행위 이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병원 가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접수하는 행위는 뭐라고 하냐 바로 구아하오 병원 관련 표현입니다 이것만 듣고 여기가 병원인가를 맞추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추가된 점 이건 비밀입니다 구아 주안지아호 그리고 구아 부통하우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병원 접수가 나왔어요 주안자라는 건 뭘 뜻하죠? 전문가를 뜻하죠 즉 전문의사에게 진료 접수를 하는 것 즉 선택 진료 접수를 우리가 구아 주안지아호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전문의가 만약에 외래 진료를 없어 잠깐 출장을 나왔거나 혹은 자리를 비웠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매일 방법이 없네요 과, 부, 통, 하, 일반 진료를 받을게요. 라는 식으로 접수를 하는 행위가 자주 등장을 했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찌르는 키워드 한번 같이 봤었고요. 자, 이번에 새로 오신 풀이 전략들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정 문제가 특별히 지난달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어떤 함정이 많이 나오냐.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말투라든지 질문을 모두 함께 들어야 되는 문제가 특히 일부분 짧은 대화 듣기에서 대거 출연을 하는 바람에 틀린 줄도 모르고 함정에 빠져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진 수시하 링티엔 루이싱 요다이도 동시바 수시하 좀 정리 챙겨놔 무엇을 링티엔 내일 여행할 때 야옷다이도 챙겨야 할 가져가야 할 동시를 좀 챙겨라 라고 할 때 지금 보기에 있는 동시하고 수시가 모두 언급이 되었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니 방신 안심해. 이즈 옷이라든지 후자 여권이라든지 현금 같은 것들 내가 주황 담다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가방 안에 담았어 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들리는 이 후자호만 믿고 어디? 여기 있는 후자호를 찍으셔서 C로 잘못 찍으시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뭐예요? 결국은 B였죠. 물건 잘 챙겨놨다는 얘기잖아요. 여권 잃어버렸다는 얘기 나와요. 못 찾겠다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죠. 따라서 문제를 보실 때 애초에 보기 분석을 하실 때 매일 딸 X 안 챙겼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역시 부정적인 표현이나 못 찾겠다.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지인, 쥐, 쥐, 장요건 공항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애초에 분석하실 때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까지 대략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좀 헷갈린다면 뭘 들어라? 질문을 들어라. 니다, 쥐, 샤먼 이스 여자의 말뜻이 무엇이냐? 듣고 나면 아, 닌, 황, 신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잘 됐다라는 식으로 찍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함정 문제들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분석을 잘 해놓으시면서 자신있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들리지 않는 경우 즉, 유의어나 반의어 동의어와 같은 친구들에 주목하셔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즈의 더 샤오쟝 회워드 본지의 연장 다사의 더 권지인 우리 샤오쟝 이란 친구가 워즈 획득할 것 같아 무엇을 권지인 뭐죠? 챔피언 우승을 획득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부지앤드 부지앤드 꼭 그렇지는 않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다우 최후 이크 쉐이 예수업을 끝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쉐이 예수업을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남드 시시메 이스 남자의 말뜻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 샤오쟝 이란 인물도 많이 등장을 하고 예은지앙 비사이도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꽌쯔도 이것저것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럴 때는 남자의 딱 한마디 뭐? 부지앤드어의 힌트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 동의어 어딨죠? 여깄네요. 부 부이딩 꼭 그렇지는 않다. 똑같은 뜻입니다. 부지앤드어 그리고 부이딩 같이 조금 달라진 비슷한 뜻에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017년 상반기에 유여 나왔던 것들 핵심 단어만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이바워 바워는 파악하다 쥐다 라는 뜻이죠. 어떤 뜻이냐 마치 뇌 손에 쥔 것처럼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가 헌이오 바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그럼 반대로 매이바워 하면 뭐겠어요?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이렇게 표현해놓고 지문엔 보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매신신 똑같은 뜻이죠. 자신감이 없다. 또 부이딩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놓고 들려줄 때는 부지앤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비슷한 단어들 또 쥔취 라고 하는 건 원래는 한자 자체가 쟁취하다는 뜻인데 이게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일 때 가능한 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애써 보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쥔취 쥔어디알취 조금만 일찍 가도록 노력을 좀 할게 애써 보게 라고 해서 쥔취 쥔어디알취 뭐라고요? 쥔취 쥔어디알취 이런 식의 표현이 들리는데 보기에는 어떻게 나오냐 쥔쟉 쥔쟉 가능한 한 비슷한 의미로 나온 거죠. 얘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애써 보겠다. 얘는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애써 보겠다. 조금씩 조금씩 부사나 효용사들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비밀스러운 포인트는 바로 샹하이즈 아이를 낳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해요? 땅바바러 아빠가 되었어요. 혹은 땅마마러 엄마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술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미 나으셨어요. 무즈빙한 모자 평안 즉 엄마와 아들이 모두 평안합니다. 공신인 축하드려요. 이래놓고 이제 대화를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남자가 아빠가 된 것을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련 얘기는 뭐 말해서 못하나요?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번, 유해 이번 달 쟤거, 유해 똑같은 뜻 이크 지우시 십붙 15분 15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싱치 이거 리 발 이 쥬 모두 다 주 혹은 요일을 뜻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로워진 풀이 전략 한번 보도록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단문 듣기의 2017년 경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막연하게 들어가기 마련이 있고 그냥 겁먹고 불안감에 계속 휩싸여서 풀게 되는 파트인데 사실은 공략법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로 어떤 작전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31번 32번 이렇게 문제 번호를 적어놨죠? 꼭 외워주세요.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란 문제 번호 꼭 외워놓으시고 분석하실 때 꼭 미리 표시해놓고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전반부 앞 두 문제 혹은 한 문제를 제외한 두 문제는 정보 판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이나 결과 같은 것들을 주로 물어보죠. 혹은 느낌 같은 걸 그냥 쑥쑥쑥 말해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왜? 소리만 들으면 되거든. 소리만 잘 드러내시면 이 문제는 잘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꼭 한 문제씩 복병을 내요. 핵심 판단 문제 예를 들면 이 주제의 결론 화제 교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딱 보기를 봐도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울 때는 뭐뭐 해야 된다. 성공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보기들이 있는 경우에는 딱 봐도 이거는 주제나 교훈 혹은 이 실험의 결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느 정도만 키워드 위주로만 해석을 좀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요새는 두 문제는 쉽게 주고 한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을 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속도에 따른 공략법도 있어요.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속도로 들리냐 혹은 어떤 난이도로 들리냐를 가지고도 내가 매뉴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속에서 고속이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형태인데 중간 속도에서 빠르기 엄청 빠르게 들려서 어떤 느낌이에요? 나한테 전혀 배려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아 이건 나한테 알아듣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어휘 듣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꼭 어휘 듣기만 나오는 편이니까 그때는 역시 소리에만 집중하시고 대신 미리미리 분석해놓고 한 번씩이라도 소리를 머금어 놓는 것 꿈뻑꿈뻑 머금어 놓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속도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저속에서 중속이다. 중속이다. 중간 정도 속도다. 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히려 좀 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를 유추하거나 유머 포인트 좀 웃음 포인트 같은 것들을 포착해야 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씩 나타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하원칙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인물 같은 것들을 노트테이킹을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푸는 게 좋겠다라는 거 특별히 몇 가지만 더 말씀 적게 표시해 드렸어요. A, B, C 보기가 모두 들린 경우가 있어요. A도 들리고 B도 들리고 C도 들렸어. 그런 경우에는 질문 듣지 않아도 대략 알 수 있어. 아,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은 정보 찾기 문제구나. 즉 A, B, C 빼고 누가 안 들렸냐 가 정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향 부시 어느 보기가 아닌가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들린대로만 찍으시면 돼요. 안 들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단어가 보기 속에 있는 경우에는 내 눈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어차피 들릴 단어들이니까 중복되는 단어는 편의상 빠르게 제외시키면서 그 주변 단어들만 분석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다. 전투력이죠. 단문 듣기는 자신 있고 전투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풀어가시는 분들이 잘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험을 정복하는 마음가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격려해드리면 모르는 단어는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나오죠. 당황하지 않는 법 뻔뻔하게 푸는 법 자신있게 분석해 나가는 법을 꼭 배우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곳대로 들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 글자라도 괜찮아요. 지푸라기 잡는 신정이죠. 한음절이라도 필사적으로 잡아내서 드러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내 귀를 믿으시고 내 분석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는 정신력이 생명입니다. 맞죠. 내 실력에 따라서 전대보다는 내 순간의 정신 내 순간의 마인드 컨트롤에 따라서 쭈루룩 맞기도 하고 쭈루룩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상당히 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시험장 들어갈 땐 어떤 마음가짐? 내가 짱이다. 내가 이 시험장에서 가장 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좀 근거 없어도 자신감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못했어도 단어가 아직 다 안 헤어진 것 같아도 시험장 들어갈 때만큼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들어가셔서 끝까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내가 끌려 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듣기 시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핵심 포인트와 시험장에 들어갈 매뉴얼만 한번 잡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텐데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감 그런 것들이 성적을 충분히 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드린 자료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자료 최고의 강의 최고의 밀착관리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이체스 전문강사 임지호였습니다. 지시해다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